티르키에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이제 3만 명을 넘겼습니다. 혹하는 날씨에 거리에서 지내는 이재민만 수천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들을 돕겠다는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기자입니다. 열평 남짓 작은 가게에서 빵을 굽고 포장하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부부는 이 빵을 팔아 번돈의 10%를 티르키에 지진 피해 복구를 돕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잔돈은 안 받을 테니 기부에 보태달라는 사람부터 아무 말 없이 몇만 원씩 더 주는 사람까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서 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세뱃돈을 보태고요. 남편도 좀 보태고요. 저도 보태고 이래가지고 같이. 대구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플리마켓을 연 뒤 수익금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또 기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전세기부 많잖아요. 거기에 좀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하루빨리 원상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SNS에는 새옷과 온갖 물품들을 이재민을 위해 보낸다는 인증글이 줄을 잇습니다. 트리키에 출신 유학생들은 열심히 모은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를 계속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움도 집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 전염병에 내몰린 이재민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삶과 싸움인데 내가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지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잖아요. 주한 트리키의 대사관은 공식 SNS에 필요한 구호 물품 목록과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대사관이나 대한적십자사, 유니세프, 사랑의 열매 등 구호단체에 연락하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정성이 모이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먼 나라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